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러분들 스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추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한번만 드리고요 두번 드리면 죽은거니까 자 오늘은 룬님이 잠수를 탔어요 룬님이 잠수를 탔구요 추석이기 때문에 저희 멤버가 없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나중에 이어붙이려고 오프닝을 엔딩으로 찍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냥 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혼자 투덜대면서 여러가지 그냥 한번 생존기 한번 오늘 펼쳐봤거든요 짧아 영상 오늘 길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진행을 해봤다는거 말씀드리구요 자 이제 제가 큐하면 영상 나올거에요 큐 야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집이 정말 작다 처음 지은 집보다 더 작은거 같애 물탈이는 이렇게 큰데 집이 내부는 크지가 않아 뭐야 이거 또 룬님이 지으면 꼭 이런 데가 있어요 꼭 꼭 부실공사를 해 꼭 부실공사를 해 뭐야 여기는 또 여기서 처자는 사람 누구야 이거 뭐야 부엉이님이야? 아 여깄네 아 여깄네 이사람 여깄네 아니 아니 자기가 처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거기서봐 이거 안되겠어 이거 쇼핑좀 해야겠어 일단은 내놔 도라살 사치야 이런거 갖고 있지마 망원경 내놔 어 잠깐만 더 좋은거 갖고 있었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이거 빼고 아하 싸구님 팔로우 고마워요 어 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어 뭐야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딱 이러고만 다니면 돼 어 됐으 뭔가 나 너무 야해 야해진거 같은데 어 뭔가 어 뭔가 나 너무 야한데 어 뭔가 이런 체형이 아니었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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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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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 좋아 항시 공격자세 항시 공격자세 공룡자세 몸을 앞으로 내밀어 얼굴과 몸을 내미는 자세 육식 공격자세 응 응 훌륭하다 어 으아 멈춰! 으앗 뭔 소리야 뭐 뭐여 니가 내는 소리야? 어 깜짝 놀래라 이거 토기죠? 1 2 3 4 아 구호기 자 구호기 출동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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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저거 저거 사람 탔다 저거 사람 탔어 오호 어디서 가만있어봐 가만있어 저거 사람 탔어 저거 사람 탔어 내가 봤단께? 어 내가 봤단께? 가만있어 아 여기 여긴가? 당나라 쪽인가? 여기로 오니까 갈만해 일로 사라졌죠? 아 죽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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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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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뒤돌아 볼까? 약간 멀리 사는 부족같기도 하구요 아 너무 멀리 간다 너무 멀리 가 너무 멀리 가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소금이야 소금 잠깐 쉬죠 아니야 아 아 얘네들 뭐 계속 뭐 먹는소리가 나네 아 예전하고 좀 달라졌네 이제는 뭐 먹는소리도 나는구나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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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하다 조마문의 생존기다 1인 생존기 아 우리집이 근데 참 눈부시는 곳에 있어서 요거는 하나 좋네 멀리서 보면은 집이 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텍스쳐 받는것도 느려가지고 이제는 보이네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얘네 얘네 뭐야 야 잠깐만 얘네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약간 그림이 안좋다 지금 하 잠깐만 우리 부족 지금 전부 다 오프거든요 이거 당나라족인거 같은데 일단은 우리 수도를 건들지는 않아 아 이게 당나라가 이게 한번 보내게 보내야겠구만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거야 도대체 어 뭐해 야 야 야 야 티라노도 제대로 못타가지고 아 이거 봐 이거 봐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사냥하는거 봐 이거는 근처에 저거거든요 근처에 자기집이 없으면 저런 곳을 못나오죠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대충 나 아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저거 뭐야 가만있어 새끼 어디 짬도 안되는게 이게 뭐야 가만히 야 가만히 야 야 야 가만히 있어 나 반대로 둔다 반대로 야 가만히 있어 야 어디서 싸가지 없는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요런 방법이지 캐가는 방법 요거 일로와 요런 어 잠깐만 어어어 어 어 졌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스태미나 다했어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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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한번 내려야돼 한번 내려야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리새 때리지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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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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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야 돼 야 잠깐만 야 야 저거 뭔데 야 저거 뭔데 뭐 죽지를 않냐 어디가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제이 제이 잠깐만 어디 야 야 야 어 야 가만히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다른새 출격해야돼 야 가만히 있어 다시 온다 형 구호기 구해야돼 이거 큰일났다 어 잠깐만 어 어 구호기 간다 어 2호기 출동 2호기 아냐 안장이 없어 얘네 왜 안장이 없어 2호기인데 이 서유 높다 이거 뺑기 치는거 보소 아 얘가 2호기네 잠깐만 2호기 이름 두개야? 어 아 이거 3호기였네 어 자 가자 2호기 아 2호기도 안장이 없어 아아 나 진짜 잠깐만 지금 안장이 없는것들이 대부분이 목이 말라 지금 어 큰일났다 어떡하지 어 지금 2호기 2호기 잠깐만 2호기 잃어버리겠는데 구호기 잃어버리겠는데 우리 우리 물 부족국가 아니잖아 물 어딨어 이거야? 일단 급한대로 한번만 마시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안장 있어? 안장 있으십니까? 안장 있으십니까? 와 근처에서의 안장이 하나도 없어 하하 야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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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깄다 아 얘도 안장이 없어 너 왜 너 왜 나르고 있어 바보야 그럼 내가 유일하게 안장이 있던걸 타고 갔던거야? 바로 앞에 있는거 탔을 뿐인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답이 있어 아 미친 아 나방이 타려고 그랬는데 어 이거 탑승가네 됐어 자 가자 형이 왔다 형이 왔어 야 구호기야 조금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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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이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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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빼 빼 빼 빼 빼 후진해 후진해 아 저 인생거는거 봐 저거 자 가만있어 이렇게 된 이상 그냥 2대1이다 2대1 2대1 고마있어 나 나 나 반대로 돌아 고마있어 고마있어 어 스태미나 다 됐다 추락한다 우리 구호기 추락한다 뭐야 밤빛달? 뭐야 야 이거 뭐야 아니야 부종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 이거 하하하하 야 아니 부종원이 우리 도대체 몇 명이야 지금 어 아니 밤빛달님이 왔네 이거는 저건데 딴 새인데 새가 밤빛달님 안에 들어가세요 어 뭐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냐 지금 그게 아니네 밤빛달님 지금 새에서 떨어져 죽었네 새 이름이 밤빛달이네 아니 야 아니 잠깐만 거기서 갑자기 새에서 떨어져 자살하시면 어떡해 오 데리고 와 잠깐만 그러면 도대체 구호기 어디 간거야 일단 집으로 가 집으로 저분 누구에요 밤빛달님이야? 누구에요? 너 누구니? 아 근데 우리 이렇게 부종원 이렇게 많아졌어 이거 누가 이렇게 다 늘렸냐 이게 뭐 이렇게 부종원 많이 늘리면 노잼각대 어 아 밤빛달님이야 밤빛달님까지만 받아 밤빛달님은 입금 내는 부분이야 아 제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내가 어 철저하게 내가 입금은 보상해준다 철저하게 하여튼 요새 룬님이 문제네 안되겠어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어 이거 어 이거 안되겠어 이거 룬님 이거 행실이 안되겠어요 어 룬님 아주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음 방송하려고 왔더니만 자고있어요 지금 전화도 안받구요 자기 밥먹는다 한시간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게임하고 왔더니만 자고있어 어디서봐 일단은 밤빛달님 일단 여기다 안에다 자 다 넣으시구요 우리 구옥이 우리 구옥이가 그러면 구옥이 잃어버린거 같은데 우리 구옥이가 없어 우리 구옥이 우리 구옥이 어디간거야 우리 구옥이 어디갔어 얘는 8옥이고 구옥이 찾았다고? 아니야 구옥이 못찾았어 지금 아 저기있네 아 저기 위에 싸우고 있네 일로와봐 구옥이 데리고 구옥이 데리고 와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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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날뻔했다 진짜 어 집에가자 집에 가 오고있니? 어 가자 거의 이카루스 낼뻔 해서요 공룡들은 오프닝 한번 찍을때 나중에 오프닝 찍을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내려와 새는 공중에서 이렇게 앉게 못하지 따르기가 쌩쌩이로 되있네 이거냐 따르기 조마모도 되있고 대기야 대기로 바꿔줘야돼 대기 다 대기로 바꿔 오케이 다 해놨구만 좋아좋아 우리 룬님이 아직도 잔해 얘는 뭐하는거지? 얘는 뭐하는거지? 밤빛달리 그거 내려두세요 내려놔 위험해 잃어버리면 안돼 이거봐 저작권걸리는데 내가 들려준다 내가 이거봐 전화도 안받는거봐 이거봐 이거봐 전화 안받는거봐 오늘의 부재 이유 잠 어 이거는 오늘 컨텐츠 어렵구요 지금 진행이 어렵구요 아 그냥 밖에 나가서 철이나 캐야겠다 철캐머 뭐 조금이라도 뭐 나아지겠지 노동부분은 유튜브에서 오늘은 내가 자를게요 음 자 오늘 이렇게 생존기를 해봤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좀 이제 좀 편집돼서 어 엔딩편 나올거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오늘 생존기 했구요 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아서나 노동한 부분은 어 노동산이 있더라구요 노동산 노동산에 가서 철을 2000개를 조마무니 캤다 오늘 노동력 개 오지게 뽑았다 어 다음편에 이제 주말쯤에 고질라 편 이제 업로드 하도록 하겠구요 멤버들 채찍질해서 어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3시간 동안 룬님은 잠을 잤답니다 어 돌아오지 않아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구요 다음 시간에 알차게 고질라 어 정복기로 고질라 넌 내꺼야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üss 도告 벌 склад